진짜 동물 같은 난 그냥 깜짝같이 속아 넘어가는 나랑 눈 마주쳤어요 어? 또 온다! 난 뭐 사람도 아니고 히는 나겠죠? 됩니다 그럴 때 뭐요? 뭐가 하나가 잘못 온 것 같은데 아니 저거는 그 타워즈에 나오는 털 달린 동물 그거 아닌가? 저 남은 회보예요 다들 이게 정말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오직 연습만이 살 길입니다 맨 안쪽에 짱 박혀서 관람해야 합니다 이리 와 우와! 맞냐고! 야! 동물한테 그러면 안 돼? 사람한테 그러면 안 돼? 왜 이렇게 하려다 보다! 털 쳐지면 안 돼요! 얼마나 비싼 건데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정말 좋았어요 진짜 고를러 갔었어요 그래요? 이 놈의 동물은 죄다 풀어놓고 지랄이야 이 세상 금이군요 동물원에 박자도 모르겠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! 뭐 이상한 거 못 봤어? 아 뭔가 좀 이상하긴 했습니다 뭐가 이상했는지 이름이 뭐예요? 고롱이 기롱이 사롱이 나무롱이? 대롱이 뭔 소리야 그게